사와디캅 지창욱캅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태국에서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기튼 막막캅 태국의 큰 명절인 송크란이 있는 4월에 태국 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더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재밌고 특별한 추억 만들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지창욱 팬미팅 리치유인 방곡 4월 8일 파라곤 홀에서 만나요 레오츠깐갑 얼 신남 송크랭 지만 찢항